안녕하세요 요번에 UVI 워크스테이션에서 UVI 사운드뱅크스를 불러오는 방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를 여기 보이시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사운드뱅크스가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운드뱅크스를 데스크탑에 있는 UVI 폴더로 이미 저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한번 언제나 워크스테이션을 다시 불러오면 바로 로딩을 하도록 기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3자로 써져 있는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까요 보이시면 프리퍼런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한번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뱅크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기본적으로 사운드뱅크스를 검색하는 폴더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 폴더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저는 따로 데스크탑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먼저 이쪽에 누르셔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경로를 선택하도록 나와 있는데요 저는 UVI 사운드뱅크가 이미 여기 있어서 한번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UVI 사운드뱅크들은 UFS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한번 클릭을 오픈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저장이 되었고요 그러면 워크스테이션을 한번 껐다가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워크스테이션을 한번 끄고 다시 불러왔는데요 한번 사운드뱅크스가 불러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처럼 여러가지 사운드뱅크스들이 불러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사운드뱅크들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뭘 불러올까요 제가 디지털 신세이션이라는 신디사이저로 사운드를 듣고 너무 반해서 UVI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이 아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명한 사운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키에 가면은 퍼키 오르간 K모사의 유명한 M1이라는 악기를 복각한 악기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브라우저에 가서 사운드뱅크스를 클릭을 하고 또 클릭하고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클릭하고 해서 사운드셋을 불러왔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셋도 있습니다 카메오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운드뱅크스를 클릭을 하고요 이거 CX, CX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얘는 더 이상 사운드셋이 있지 않고요 이 CX 안에서 로 프리셋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 보면요 지금과 같이 지금과 같이 사운드셋 안에서 또 안에서 또 사운드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CZ 같은 경우도 아까 저처럼 또 사운드셋이 이 브라우저 안에 따로 또 있어서 이거를 로딩 해야지만 또 할 수 있거든요 또 보시면 또 프리셋 설정하는 그 선택해 보는 메뉴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알려주고 싶었던 파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사운드셋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Add to Favorites가 있어서 이 Favorites를 하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Favorites 탭을 누르시면은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즐겨찾기한 사운드셋을 바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요한